네, 권순우 기자와 함께 그러면 배터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 방향으로 따라올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내수용이다 오히려 지금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번째 스튜디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네 번째 그러네요 네 번째 스튜디오 모두 찾아주고 계신 권순우 기자님 오늘 배터리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좀 많이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요새같이 장 안 좋을 때 대응하시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포기하시면 미래를 좀 공부하면서 오히려 좀 가격이 쌀 때 매수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 장 좋아지면 가격이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데요 사실 요즘에 인플레이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취재 현장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금 정말 심각할 정도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취재 현장에서? 네, 거기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그 전에 재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이제 원자재 가격을 실질적으로 그거를 감싸 안고 있는 건데 이게 제품 가격에는 아직까지 반영을 못해서 거기에서 마진이 엄청나게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소비자들이 체감을 하려면 이게 제품 반영이 될 때야 가서야 느끼실 텐데 그런데 최근에 이게 에너지 가격 인상과 중국의 전력난이라는 게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체감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진짜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요새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물이 금융시장을 한참 선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건 테슬라가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2011년, 2012년 이때부터 눈에 보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해외 소재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고 배터리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희귀 금속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났었어요 희귀 금속? 희귀 금속? 네, 희토류도 희귀 금속의 일종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송국에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데도 다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되는 것보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될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희귀 금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테슬라 주주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이슈는 되지 않았는데 제가 희귀 금속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갔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 이사회의장이 2030년에 자기네가 차를 연간 2천만 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파는 데가 한 천만 대 정도 팔거든요 2천만 대요? 네, 전기차만 2천만 대 그런데 그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1500기가와트시 정도의 ESS, 배터리 저장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우리는 철을, 배터리를 철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애라는 얘기를 했어요 배터리를? 네, 그러니까 지금은 NCM 배터리를 쓰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배터리를 쓰잖아요 인산철로 간다? 네, 인산철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철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산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했던 얘기가 리튬은 많다 리튬은 바닷물에서도 캘 수 있고 여기저기서 할 수 있으니까 리튬은 희소하지 않은데 이게 NCM, 니켈, 코발트만과는 도저히 자기들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량 생산하기에는 네, 그런데 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을 사용하는 것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델3에도 인산철을 들어간 차를 중국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델3도 좀 깎아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인산철이라고 하면 지금은 저가형 전기차에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좀 급떨어지는 전기차 좀 싸게 만들기 위한 용도로 인산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나 배터리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저가형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산철을 쓰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많아질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장거리 자동차, 고급 자동차는 NCM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고 지금은 좀 안 좋은 건 인산철을 쓰는데 철은 니켈보다 100배 정도 이상 더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도 요새 인산철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인산철 얘기를 안 했던 거는 배터리 업계의 경쟁 구도가 중국이 먼저 가 있긴 했지만 인산철이라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짧은 배터리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3사 같은 경우는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장거리로 갈 수 있는 배터리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기술적으로도 좋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화재 위험도 높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화재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NCM의 강점이 있는 거고 중국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인산철을 쓰고 있는 거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 배터리는 현재도 고급 전기차 쪽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회사들하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중국 내수시장용이라든지 아니면 저가용이라든지 이런 데가 중국 배터리 회사를 많이 쓰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역으로 돌아서 인산철을 쓰겠다는 얘기를 또 얼마 전에 SK 배터리 쪽 인호 회사장, SK 온 사장님들이 가서 미국에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인산철 우리가 좀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의 어떤 라인업을 굉장히 확충을 하면서 저가용 전기차의 필요성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산철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물량을 원자재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일이거든요 중장기적인 일이긴 한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준비를 해왔냐면 이 문제가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이런 희귀 금속이라든지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50에서 7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를 중국에서 재련해서 갖고 오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전력난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생산 차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수급이 좀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니까 이게 겨울 지나고 에너지 가격 좀 괜찮아지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가면 그 물량 자체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니켈 가격이 최근 7년 동안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전력난 때문에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생겨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런던 거래소의 재고량 런던 거래소에서 니켈을 재고를 엄청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재고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사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 지금 구할 하려면 니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포드 F-150 정 프로님 보셨어요? 전기트럭? 모양은 봤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가격도 거의 보조금 받으면 3만 불 레벨에서 나올 거예요 3만 불? 트럭이? 네, 픽업 트럭이 와, 픽업? 네, 보조금 받으면 그러면 픽업 트럭은 F-150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거의 대기물량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포드의 배터리를 지금 SK가 대고 있어요 미국에서 대고 있는데 조제공장에서 거기에 지금 포드 인력들이 그냥 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쇼티지 날까 봐 그냥 배터리 나오면 그냥 다 가져가려고 안 돼, 세면 안 된대 이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어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이번에 픽업 트럭 내놓죠 얼마 전에 GM이 또 25년까지 30종 내놓게 됐어요, 전기차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날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리튬 가격이 지금 올해 초에 54위 안에서 최근 169위 안, 3배가 됐어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진짜 코발트 가격도 거의 160%가 올랐고 이게 차트로 보시면 그냥 하늘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배터리 셀업체들 보시는 분도 있고 좀 더 맑게 보시는 분은 소재업체까지도 보시잖아요 그런데 양극재 1kg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한 6달러 가져가면 중국이 한 14달러 가져가요 거의 양극재 전구체의 90%, 수산화 리튬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네, 중국에서 만든 전구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배터리 회사를 볼 때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소재업체들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재고나 장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실물단에서는 이미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서 거기에 매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그냥 업체명, 중국 외국 회사는 이러면 좀 얘기해도 되죠? 중국 리튬 1위 업체는 감폭리튬, 리사이클 1위는 거림메이, 음극재 인조견 1위는 푸타이라이 전액 1위는 천사소재, 양극재 1위는 벨기에 유미코아, 코발트는 화유코발트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을 좀 같이 보시면 우리나라 소재업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 아니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배터리 소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앞으로 배터리 소재 외에 어떤 물질들이 또 부족해질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거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중국 따라가려고 한다는 건 그냥 중국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원료가 없어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없어질 거니까요 없어질 거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엄청 오르면 저 마진이 그만큼 확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아예 못 구한다는 얘기랑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배터리 소재 확보 방법에 배터리 재활용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날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배터리는 광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가 광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광물에 대해서 광물 채굴 과정을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러면 니켈 광산에서 니켈이 나오는 걸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니켈 광산, 코발트 광산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광산에 그런 거에 함유량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럼 얘를 통으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돌덩이를 이따 보시면 엄청나게 큰 돌덩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조금 니켈이 들어있고 그중에 조금 코발트가 들어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돌을 일단 때려부셔야 되겠죠 거기다 많은 등으로 때려부시는 물리적인 작용과 더불어서 거기다 황산을 들이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질만 남기는 거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환경오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황산 들이붓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광석을 캐고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광물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이런 물질들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재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중국하고 어디가 사이가 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중국에 에너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가 스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러면 재활용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갖고 올 때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 진흙처럼 뭉치거든요 코발트 같은 걸? 코발트, 니켈, 망간을 비율에 맞춰서 진흙처럼 뭉쳐요 그래요? 이게 배터리 만드는 방식이에요 반죽처럼 한다는 거예요? 반죽을 해요 그리고서 판 위에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 위에다 이렇게 까는 게 배터리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배터리 재활용은 뭐냐면 지금 이거 막 섞었잖아요 다시? 그거를 다시 NCM으로 분류해내는 게 재활용 작업이에요 그러겠네요 이게 돼요?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광산에서 돌을 캐다가 부셔가지고 거기다 화학제 첨가해가지고 그 물질을 분리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배터리 재활용도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SK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40년 이후는 지구에서 캐내는 광물보다 배터리에서 캐내는 광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그렇고 최근에 포스코가 한 만 톤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쳤는데 여기가 중국의 화유 코발트하고 합작을 했어요 화유 코발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발트 1위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코발트 광석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코발트를 뽑아내는 기술이나 아니면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NCM이 섞여 있는 거에서 다시 코발트를 만드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화유 코발트하고 합작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구내에 있는 배터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폐 배터리를 다시 다 뭉개고 부시고 이거를 유럽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만든 걸 갖고 와서 추출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행사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사진에 보니까 그 사진에 GS에너지,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이런 사장님들이 다 와서 거기서 커팅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광산도 광산이고 광산도 되게 중요하고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는 게 광물이네 진짜 광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중국이라든지 거기 분쟁 지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광산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멈춰버렸을 때 이거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산업들이 지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배터리 재활용이 그러다 보니까 GS, SK, LG 이렇게 배터리 관련된 다 이거 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배터리 많으니까 갔다가 한번 썼던 배터리 한번 더 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광물이 분명히 부족해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인데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물리적으로 이걸 그냥 다시 갖다 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해본 적도 없는 재련, 재련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디서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직접적으로 광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지금 배터리 재활용 관련한 사업들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GS, 포스코 다 이거 한다 그래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정년에 내리기 시작하면 일종의 광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 광산 산업은 특별히 얘네가 무슨 진짜 광산을, 광물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기다 물량 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업계가 다 알고 있고 또 세계 정부도 다 알고 있다면 수소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수소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운 기술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지금 2018년 IPCC 1.5도 이상 올리지 말라라는 선언이 나온 이후에 전 세계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기술을 다 버리고 아예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진짜 배터리 재활용으로 그렇게 물질을 많이 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산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캘 일이 없었어요 니켈코발드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모든 자동차가 그걸 다 쓴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이 뽑아내는 지역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독재국가라든지 다 이런 데예요 드라마 나르코스 보셨죠? 나르코스 그러니까 마약은 지금 미국한테 뚜드려 맞아가지고 마약을 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코발트는 합법적인 걸 테니까 아니죠 불법으로 하죠 코발트가? 네 불법으로 거기다 점거를 해서 코발트한테 면허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면허 안 받고 일부 지역을 장악을 해서 반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운영자금이 코발트파로 나오는 돈이 거의 50조? 그 정도로 운영자금으로 반군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콜롬비아 정부에서 거기를 장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도 가서 못 이겨요 그런데 이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마약은 미국한테 피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기를 공격해서 못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불법으로 거기를 채굴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코발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약간 묵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분쟁 광물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조달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반군들 아니면 정부가 어려운데 거기에 진짜 아동노동부터 해서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하면서 저렴하게 우리가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을 때 우리는 과연 그걸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좀 많이 부족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배터리 관련한 소재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터리 소재는 코발트를 제외하고는 그나마라도 좀 수급이 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제일 가격이 많이 오른 금속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항공우주라든지 가벼운 소재들을 많이 쓰거든요 자동차 소재로도 많이 써요 알루미늄보다 더 가볍고 더 단단해요 마그네슘 이게 지금 석 달 만에 가격이 170%가 올랐어요 이게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전력요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되게 올라가고 최고를 안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최대 실적에도 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소예요 주소? 네 주소도 많이 올랐대요 주소가 석 달 만에 300%가 올랐어요 이게 규소가 어떤 성격의 물질이냐 실리콘 원료가 그건가요? 실리콘 원료가 규소예요 제가 희귀금속 얘기 오늘 조금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희귀금속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주기율표를 보면 한 3분의 2 정도가 금속이고 3분의 1 정도가 비금속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금속도 아닌 것이 비금속도 아닌 것이 하는 게 규소예요 그러니까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규소거든요 이 금속들이 이런 특이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금속들이 있어요 규소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름만 보면 마그네슘, 텅스텐, 규소, 황린, 갈륨, 바나디움, 비오디움 이름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예전에 조금씩 조금씩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첨가제 같은 개념이었어요 주로 우리는 끝말이 있게 많이 썼죠 그렇죠 스트론튬 그런 거 하면 우리가 필살기로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연구 자석에 씁니다 연구 자석은 어디다 쓰냐면 모터에 써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모터에 들어가요 모터에 자석 들어가죠 그런데 그러면 이 연구 자석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이걸 우리가 안 쓰거나 아니면 이게 쇼티지가 나거나 아니면 수급에 차질이 나면 우리는 전기차에 사용하는 모터를 못 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들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하는 데가 일본이 잘하거든요 일본의 한 재료공학자가 디스프로쇼이라는 물질을 첨가를 해서 코발트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연구 자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드디어 대안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디스프로쇼은 중국에서만 생산이 돼요 코발트는 콩고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여기서는 벗어났지만 중국에서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디스프로쇼 연구 자석을 만들고 나니까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아예 모터를 못 만드는 상황이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2010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우이다우, 센카쿠열도 히토르 전쟁 때 그때 중국이 제일 먼저 막은 게 디스프로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터를 아예 못 만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거기서 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디스프로쇼을 3분의 1만 쓰도록 하는 자석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수요가 3배를 훨씬 더 높게 사이즈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귀 금속 하나가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면 그리고 딴 걸 좀 집어넣으면 그럼 또 걔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적으로 벌어져요 근데 희귀 금속을 캐는 게 얼마나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빵을 만드는데 소금을 집어넣는 건 쉽다 근데 그 빵을 빵에서 다시 소금을 뽑아낸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게 희귀 금속을 채취하는 과정이래요 그 광산에서 어마어마한 걸 받아가지고 조금 있는 거 그거를 뽑아내는데 이거를 순도를 또 높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밀가루랑 섞이면 안 되고 물질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거의 학계에서도 정확한 그런 기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거기서 재련하는 법들 주먹국으로 배워가지고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친환경 전환을 하면서 풍력발전기의 터빈이라든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전기차 모터라든지 배탈의 첨가제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 기반이 이런 희귀 금속이라는 정말 약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귀 금속은 원유 시추용 드릴에 텅스텐 들어가고 LCD 화질로 피는데 인듐 들어가고 전자장비 거의 모든 전자장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친환경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하필 그런 거를 더 많이 쓰게 됐나? 어쩔 수 없는 금속의 특성 때문인가요? 더 높은 성능을 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중에 우리나라는 좀 없어요? 우리나라 거 중에 통스텐 좀 있었잖아 대한중서 통스텐 통스텐 어디 제천인가? 상동광산 그거 있잖아 제가 이 내용 또 준비를 했는데 때마침 떡밥을 딱 물어주시네요 아 그래? 아재인증 아니 몇 개 중에 뭐 하나는 걸린다 안 걸려? 그러니까 통스텐 통스텐은 우리가 다른 희귀 금속들을 이룬는 다 났었는데 통스텐은 그래도 좀 익숙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아저씨 우리 같은 아저씨 또래들은 교과서에 통스텐이 나왔어요 같은 조화 같은 사회가부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사회책에 나왔었습니다 사회책에 꼭 배웠지 우리나라 그 한때 우리나라가 전세계 통스텐 공급의 20%를 차지할 정도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9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대한중석이었어 아 맞아요 대한중석 지금은 대구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가 최고를 중단한 게 93년이에요 그러니까 93년 이전에 교과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통스텐을 알고 그 이후에 공부하신 분들은 통스텐을 몰라요 일부의 희귀 금속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필요한데 그전에는 조금 쓰다가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왜 희귀 금속들이 선진국에서 나오지 않게 됐냐면 선진국에서도 프랑스라든지 미국에서 희귀 금속들을 채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문제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비용도 올라가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 희귀 금속을 가지고 약간의 무기화 전략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한 50%, 60% 덤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사실 환경비용도 안 내고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고 가격을 엄청나게 낮춘 상태에서 전 세계에다 물량 공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광산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대한중석이 거평그룹, 거평프레아를 아시는 분들도 거평렬 회장이라고 유명했었죠 동대문에 있는 그러다가 없어졌죠 밀리언의 바로 옆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현대 아울렛으로 바뀌었어요 김희선 씨가 광고했을 건데 거평프레아 구속됐죠? 구속됐어 네, 거기도 누가요? 거평, 거평그룹이요 김희선 씨 구속됐다 나승열, 나승열 회장 나회장 근데 이게 텅스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귀 금속들이 거의 모든 희귀 금속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거기 초입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알몬티라는 회사가 여기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채굴에 들어갑니다 어디를요? 그 영월 상동강산이요 캐나다가?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 회사들은 뭐라고 캐나다가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분쟁지역들이잖아요 걔네들 거기서 니네 인권 챙겨라 환경오염시키지 마라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요 근데 그리고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환경비용 많이 나오는 곳에다가 탄소세처럼 관세를 한번 왕차 매겨볼까라고 생각했더니 이걸 써야 되는 첨단 기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싸게 공급해 주니까 우리는 땡큐 그리고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필요는 많아지면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여기 국가들이 그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이 원자재를 무기로 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쓰는데 이건 중국이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이고 우리가 제일 체감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의 니켈 생산국이에요 인도네시아가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광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수출을 안 하면서 야 니켈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그 국가들의 기업들이 막 가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다가 니켈 수출이 금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거기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럼 원재료가 그냥 다 끊겨버리거든요 현대차하고 LG화학하고 인도네시아가 그거 배터리 공장 만들었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니켈 원강을 수출을 안 시킴으로써 니켈 쓰고 싶은 사람 들어와 니켈 가지고 배터리 만들 LG에너지 솔루션 들어와 그 배터리 쓸 현대차 들어와 이 전략을 중국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화학회사들이 중국에 갔던 거는 인건비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희귀 금속류라든지 원자재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그래서 1992년에 덩샤오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산유국에는 원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귀 금속, 희토류가 있다는 말을 썼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희토류 자체를 무기로 해서 남들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희토류나 희귀 금속을 써야 되는 산업군들을 우리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쓰는 산업들은 뭐냐 다 지금 우리가 미래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첨단 아이폰, 전기차,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서 만들어져요 만만치 않겠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100일 보고서에 그게 나와요 바이든 100일 보고서에 미국이 지금 현재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 반도체 얘기는 우리가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소재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4개 항목이었어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희토류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초입에 서 있는데 한 100미터만 나가보니까 이거 지금 답이 없다 우리가 한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 자꾸 저러면 우리 반도체 안 줘버린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그래? 규소 안 받아볼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규소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은 오세요 그럼 그럼 우리나라하고 싸우고 있을 때 기업들은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데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 이슈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례를 보면서 진짜로 이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자원의 쇼티지가 날 때 어쩌면 일상이 될 수 있고 이게 지정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산업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투자를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소는 그런 거 안 들어가죠? 수소요? 수소전기원은 히토류 같은 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수소업자한테 들은 얘기니까 이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수소에도 백금은 들어가요 백금? 백금도 희귀 금속이에요 스택 같은 거에는 들어가죠? 네? 연료 스택이라고 그러나요? 연료 연지 스택에 백금이 들어가는데 백금은 전 세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지 이것도 희귀 금속이긴 한데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소업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CM은 그 자체가 광물이고 연료 연지 스택은 철판에다가 거기 백금 조금 들어가는 거 정도라 그나마 여기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수소다? 그나마 근데 뭐 수소하더라도 나중에 수소 가지고 에너지 만든다고 터빈 돌리면 그 터빈에는 또 희귀 금속이 들어가요 그래도 원쿠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든 희귀 금속에서 벗어나서 뭔가 산업을 일으키는 건 좀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게 국지 정세랑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할까요? 없어요? 아 다 됐네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짜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준비한 얘기는 더 많이 있는데 뭐 아니 또 우리 염 이사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맨날 그거 하면 저 혼나는 것 같아서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잘하게 정말 디테일한 희귀 금속 얘기들은 그냥 뭐 여기서까지 할 필요 없어가지고 이제 발칙한 경제 한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칙한 경제 와주시면 네 유튜브에서 발칙한 경제 검색하시면 우리 권순이 기자님의 채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철학적인 문제 하나만 좀 전달해드리면 그 희귀 금속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안 좋은 정치적으로 안 좋은 지역에서 가격이 되게 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희귀 금속의 약간 진보적인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이게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광산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텅스텐 광산 다시 연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인 거 다 챙기고 노동인 건 다 챙기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쌀 수밖에 없는 희귀 광석을 우리가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렴한 중국의 희귀 금속류들을 우리가 저렴한다는 이유를 계속 이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도 분명히 시간이 지렸을까 탄소세처럼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속한 게 탄소세로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쪽 유도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비싸질 거예요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PC, 디스플레이, 조명 이런 거 다 비싸질 겁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인류 차원의 어떤 의사결정을 또 이루어야 되는 시점이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호주도 잘 뒤져보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오늘 우리 발칙한 월요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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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